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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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호섭이라고 아세요? 호섭이 몰라? 고양이 호섭이 몰라? 호섭이 흉내 잘 내는데 호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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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한 호섭이가 아니에요? 고양이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호섭이라고 있어 호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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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섭이 알아? 호섭이? 아는 호섭이네 바가지머리가 호섭이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고양이 어디 나오는 고양인데? 호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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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겺르 호w 호acher 호leen 호 Perhaps 호텔 호 foram 호텔 호 호je 호х 왜 똑같지? 똑같죠? 유명한 고양이야? 아니 내가 팔로우하는 고양인데 우리는 공감대도 없잖아 찾아보면 생기지 인스타에 호삽이라고 치면 내 고양이도 아닌데 하는 고양이 31일에서 1일로 넘어갈 때는 뭐 하시나요? 제가 요즘 원피스를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몰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 만화책을? 아니아니야 애니메이션 땡플릭스에 올라왔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아마 또 뭐 그런거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먹고 보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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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시즌 2개를 다 몰아봤어요 두 시즌은 보고 있어요 한 시즌이 몇 편이에요? 한 시즌이 몇 편인지 모르겠네 자야지 했더니 제가 두 시즌을 봤더라고요 1년 이상 봐야 될 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무고무 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제 코가 늘어납니까? 우걱우걱 열매 먹은 사람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우걱우걱 열매 그분 나왔어요 네 네 네 누진스의 디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watch the cutscene 위픽 참순 피드님도 기다려준다? 내가 후후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대뜸 들어 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내리면 사고잖아 짤리지 않게 그 마무리가 되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가 잘해 디토가 그런가? 동감? 동의? 디토가 거북이고 디토가 동의 아니야? 왜 오지? 동감 영화 옆에 디토라고 써 있었을걸? 그리고 그 사랑과 영혼 거기서 쓰는 대사도 디토잖아 점점 더 옛날로 가긴 하지만 뭐야 그게? 사랑과 영혼인거 아냐? 아닌가? 노래가 틀렸어 노래도 그거는 아 앤 다이어는 보디가드인데? 아닌가? 모이면 하지 말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오 마이 랄링 뭐지? 아이 뭐야 가사.. 가사 아나 알아 아나 알아 오 마이 랄러 아니 어쩌게 싫어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나 진짜.. 뭐지 오빠? 알잖아! 오빠 왜 몰라? 오 마이 다이 아 진짜 알면서 안 불러 답답하네 여러분 불러보세요 오 씨내 가서 물어봐 오 마이 마이 세이 누구야? 오 씨내 가서 물어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래요 아 여러분들 모르면서 안 좋게 아 여러분들 모르면서 안 좋게 알면서 손짓이 너무 가볍게 몰래를 돌리네 손짓이 너무 가벼워 요래 요래 하는 거 아닌가? 요리 요리 뭔지 알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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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뭐 술 먹었니? 아니 아니 오늘 오빠 만나 반가워가지고 저 바깥에서 언니 오빠가 오빠가 이랬는데 오빠 이렇게 인사받아 킹받아 대거운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봐 이거 킹받아요 오 마이 다일리 오 마이 러브 마이 다일리 오 마이 러브 마이 다일리 이성 뭐야 그 솜짓은 obs 오오 오오 물레는 돌아가고 있겠.. 물레야? 이게 물레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지 이걸 왜 직접 수공예로 돌리냐고 지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쓱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 먹었다고? 떡볶이? 텐션이.. 아 너무 웃겼어 지상렬 형님이랑 낮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원피스 좋아하세요? 원피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원피스? 제 루피는 지금 사막에 있어요 지금 에이스를 만나서 사막에 있단다 루피가 막 울 때 같이 울었어요 딱딱하악 우는데 막 울었어 아까 사진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과몰입했는지 보세요 루피 우는 거 사진도 찍었어요 오빠 원피스 주제곡 알지? 몰라 코요텍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헉 원피스 본 적이 없어? 만화로만 봤지 애니로는 안 봤어 그럼 똑같지 않나? 애니랑 만화로는 달라요? 노래는 모르지 그 대신에 오빠 들으면 알아? 몰라 몰라 안다니까 뭐냐면 슬램덩크 극장판은 실제 극장에 나온거야? 아니면 극장판이 넷플릭스에 들어온거야? 아니죠 극장판이 새로 나온거 그럼 극장에서 봐야돼? 네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네 네 네 네 진짜 우연히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 몰라? 한국성우가 더빙하네 어 그 그분 이누야샤 이누야샤 더빙하시는 분잖아 맞지 아 슬램덩크? 뭐야 딴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워너 자막 버전도 있겠지? 이 세상에 다진다는 내 목적이 애기 네 맞아 강수진 성우님 루피 아니 루피 아니잖아 조로 고무고무 바주카 덕후같지 요즘 진짜 너무 이렇게 짧아 너무 좋아 삼검술 그리고 루피 걸어다닐 때 너무 아니 루피가 안 된다 초파 걸어다닐 때 소리나는 거 알아? 케oise 도리나 무슨 뿌긍ром이 신발 신는 것처럼 너무 기어죽겠어 아 삼검술이란 삼도류에요 그렇구나 삼도류 하나 화랑ivan울고 그리고 나미 루피 루피! 루피 맨날 여기 맞아. 루피! 그리고 이게 또 누구 있지? 우속! 아! 우속! 코 길쭉한 우속. 우속은 맨날 무서운 거 해.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 그리고 근데 원피스에 나오는 악당들 너무 귀여운 거야. 특히 그 악마의 열매를 먹은 그 악당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도 해. 그림체가 미쳤네. 근데 그거 알지? 나는 원피스 모르니까 오빠에게 귀 기울이구나. 원피스 좀 봐. 원피스 재밌다고 여러분 저랑 얘기해 주세요. 원피스 알죠? 여기도 지금 나뉘었어. 슬램동구와 원피스가. 원피스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원피스 너무 재밌는데? 나 너무 오래돼서요? 그래? 내가 너무 몰라서 말을 못 하겠다고? 왜 이 정도는 많이 아는 거 아니야? 에이스는 불을 뿜어요. 왜냐면 무슨 열매를 먹었는데?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거든. 그게 너무 귀여워. 그 먹은 열매 이름. 내가 제일 빵 터졌던 건 악당인데 미스터 파이브인가? 미스터 파이브인가? 아니 아니. 미스터 파이브인데 코딱지 파워인가? 코딱지 폭발 시키는 얘기죠. 코딱지! 코딱지를 이렇게 계속 후비적후비적하고 그랬다. 진짜 어이없었어. 그림체 괜찮네. 오! 슬램덩크 일본에서 아바타2 제치고 1위도 없죠. 대성대 대지. 원피스는 그때 그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는데. 섬에서 거인 둘이 싸우던 에피소드 있어. 나 봤어! 알지? 이름들이 뭐지? 이름을 진짜 이름들도 잘 지었었는데. 엄청 웃겨 이름. 거인 두 명 맨날 싸우잖아. 도리와 불호기. 그 화산 폭발하면... 긍지로 싸우는 우리! 아.. 웃으면서 싸우잖아.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아 맞아 맞아. 누구는... 이렇게 웃고. 누구는 꽈구꽈구꽈구 이렇게 웃는데? 누가 불혹이래. 그리고 그분도 있어. 마마마 이렇게 하긴. 오빠 알지? 몰라? 마마마 비비집사같은. 마마마 마마마 하는 도리와 부르기 그거 초창기 아닌가 그거? 도기와 부르기에요? 도리와 부르기일거야 도리와 부르기 아 진짜 진짜 그 거인들도 너무 귀여웠어 그러다가 하나가 쓰러지잖아 맞아 여기 맞고 쓰러지잖아 거의 뭐 수백 년 된 그 라이벌 구도가 갑자기 깨지니까 오히려 슬퍼하잖아 맞아 막 펑펑 울잖아 그러고 다시 이렇게 딱 하니까 껄껄껄껄! 이러면서 우리가 왜 싸웠지? 몰라 이러면서 그래도 또 싸워 갑자기 봉 터지니까 갑자기 또 한번 붙어봄새! 어 재밌다 짤에 많이 나오는거 남자가 언제 죽는지 아는가 뭐 이런거 어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그 닥터가 한거 아니야? 해군삼대장인가? 해군삼대장이구나 해군삼대장이구나 닥터가 한 얘기는 뭐야? 그쪽 그때 명대사 나오던데 사람이 언제 잊혀져 있는지 아는가 아느냐 아니지 죽는지 아는가 잊혀질 때다 어 맞아 정확히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명장면 명대사를 알고 있어서 어 저 대사 하고 내가 같이 대답했어 잊혀졌을 때다 그랬을 때 내가 설마 잊혀졌을 때? 했는데 진짜였어 잊혀졌을 때다 아는 것만 말하라고지 아는 것만 말하고 있잖아 흐흫 헉 16, 18권 빠지 밖에 안 됐어? 진짜? 완전 초창이구나 어 나 이제 이제 에이스 만났어 사막에서 돼지가 익혀졌을 때는 뭐냐 흑 20년 전 이야기에요? 지금? 헉 하 그럼 진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되게 스티커야? 아니 테이크 찍을래? 응 아니 지금 별로? 아니야 뭐야 항공샷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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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찍어 니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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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스타일로 요즘에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하하하하 왜? 아 왜? 정수리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찍어? 그게 유행이래요 아이돌들이 다 그렇게 찍던데요?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다리가 짧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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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게 뭐야? 어 그렇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왔어? 아니 다시 찍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 나와요 응 다리? 다리? 아니 아니 다리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하하하하 맞아? 이거 맞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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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찍어주고 싶은데 하하하하 어 맞아 맞아 이거 맞아? 하하하하 맞는데 하하하하 맞습니까? 하하하하 어린 시절 우연히 하하하하 전화로 무슨 소리를 해요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 바바바바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내 목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어... 나도... 화살 불러. 여러분 안녕 새해에 만나요. 끝!